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양파 foody 케이크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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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원 1,000원 양배추 양념장 호로록 양파 양파를 닦아줍니다 양파 양파 짠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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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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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10분 정도 무 facto FT 물 1 140 л 많아 100 50 손 meant x 2 주먹을 뒤로 이걸로도 다진 치즈가 다진 치즈를 넣어주세요 양파에 비추를 넣어주세요 양파에 비추를 넣어줄게요 양파에 비추를 넣어줍니다 칼 Quando 양념을 넣어줍니다 동료 계란을 잘 섞어 주세요 제자리에 구워줄게요 계란을 다 섞어줍니다 계란을 넘어가면 계란을 잘 섞어줍니다 계란을 부어 계란을 잘 섞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소금에 양념을 적정해서 양념을 다 넣어주세요 소금에 넣어주세요 소금에 넣어주세요 소금에 넣어주세요 소금에 넣어주세요 마요네즈 0 5 2 2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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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맛을 휘저포도 가득 넣어야 했는데 친구에 그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